은나누 스탭은요 천연 오렌지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천연 오렌지 오일 자체가 침투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벽에 지금 타일에 찌들어있는 기름때들을 밖으로 쫙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만 세트 신화 그럴만하네요. 아직도 모르신다면 무료 체험이 있으니까 꼭 써보세요. 고객님들 일반적으로 세제 쓰시면 너무 독한 세제 쓰시다보면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욕실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시다보면 오래 사용 못하시거든요. 그렇죠. 걱정되기도 하고. 은나누 스탭은 천연 오렌지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방송 중에 냄새를 맡아보면요. 상큼해. 오렌지 향이 납니다. 기분 좋게 청소하시는데. 그래서 아이 키우시는 가정에서도 많이 쓰세요. 우리 아이들 놀이방 매트도 마찬가지. 한번 깔아놓으시면 언제 깔아놓는지 모를 정도로 청소 잘 안 하신데요. 남편이 맨발로 밟고. 지나가지 않은 자리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편분들이 매트리스 깔아놓으면 밟고만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아이들 어디서 생활할 거냐는 거죠. 써보세요. 의심스러우면 써보시면 되잖아요. 밑져야 본전이 아니라 밑저도 분품한 게. 밑져야 분품한 게 좋네요. 마지막으로 라카입니다. 라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철재나 목재 이렇게 유리에 묻어버리면 정말 지우기 힘든 그런 재료잖아요. 네. 불쇼 들어갑니다. 잘 물어 붙으라고 지금. 네. 불쇼 불쇼. 사용기를 통해서 도장도 해보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은나누 스텝이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너무 간편한 게 분무 방식이에요. 쫙쫙 뿌려만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제가 손에도 뿌려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피부 저작 테스트를 다 거쳤습니다. 안심하고 쓰실 수 있다는 거 확인시켜드리는데. 지금 몇 달째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0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숨이 철수 선생님이 사용 안 하죠. 그 손 그대로. 그 손 그대로 지금 문질醤 fleet 참전으로 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슬슬슬슬슬슬슬슬 슬슬슬슬 Anyway. 휴즈 조각도 아니고 일단 때가 분해가 되기 때문에 세척하고 청소하실 때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 갖고 있고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뽀드독, 뽀드독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나왔거든요. 그쵸? 아니 근데 저게 락화까지, 페인트까지 저렇게 지워져? 너무 독할 거 아니야 우리 아이 키우는데 걱정되는데 하시는 분들 이거 보세요. 친환경 생활용품 인증 제품이에요. 그리고 피부 저장 테스트 완료, 아까 맨손으로 하시는 거 봤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맨손으로는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장갑 끼고 하세요. 근데 이거 제일 우리가 걱정되는 CMIT, MIT 불검추. 이 외에 또 유해하다는 그 6가지 성분들까지도 불검추니까 믿고 쓰시고, 무엇보다도 왜 이리 잘 나가느냐. 원래 이게 되게 비싼 세제잖아요. 근데 박리단매 효과, 원래 방문판매세제 프리미엄 세제인데 저희 6월 9일이죠? 6월 9일부터 시작해서 홈앤쇼핑에서 무려 무려 홈앤쇼핑에서만 100억, 100억 판매 돌파. 그 이유가 그 비쌌던, 좋았다는 그 세제를 세상에. 무료 체험도 무료 체험인데 구성 보세요. 지금 한 세트 구성도 본품 17,000원. 17,000원. 옆에 보시면 이거 한 통이 본품 두 통이 나와요. 리필룡 2만원짜리, 또 2만원짜리. 이게 또 압권이죠. 고급 주방세제, 설거지 하실 때 진짜 식기가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잘 닦입니다. 2만원. 근데 9,900원만 모바일 앱으로 주문했을 때 9,900원만 투자하시면 그대로. 네.